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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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토너랑 기초는 발라놓은 상태고요. 기초 바르는 게 진짜 뻔떡뻔떡 광이 엄청 돌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꽂힌 게 이 바이예콤 이지에프 앰플. 얘가 원래 제가 처음 써볼 때는 가을에 써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건조한 느낌은 아니었어서 약간 메이크업 전에 쓰긴 리치하다. 나이트 케어 할 때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제가 악건성이고 요즘에도 한겨울이다 보니까 요즘에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갈라지고. 이거 이지에프 앰플 발라놓고서 조금 다른 일 하다가 약간 흡수되고 나서 메이크업을 했더니 너무 잘 먹어가지고 좀 이따가 베이스 하는 거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선크림으로 넘어갈 건데요. 피몽쉐 에어러블 선 모이스처. 진짜 좋아요. 일단 디자인이 이렇게 너무 곡선이 예쁘고 딱 깔끔한 약간 탬버린즈 느낌? 사실 저는 이거 막 공구템 같은 걸로 알고 있어서 피몽쉐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오! 완전 좋아요. 보이세요? 이게 발림성이 완전 겨울철 선크림으로 딱 맞는 제감이거든요. 로션 바르는 느낌? 피몽쉐 선크림 발라주면 이게 약간 로션이랑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코팅 되듯이 이렇게 피부결이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로 컬러 코레팅. 제가 데이지크 팔레트 입문한 이후로 이제 풀메할 때는 매번 쓴다고 했잖아요. 쓰고 안 쓰고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사담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너무 조잘조잘 수다를 많이 떨지는 도록 할게요. 베이스 이렇게 뻔떡뻔떡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프라이머 같은 것도 쓰는데 오늘은 베이스가 아주 촉촉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파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밤 늦게까지 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사랑 랑콤 땡이돌 지속력 최강이죠. 얘랑요. 새로 나온 바이오콤 EGF 비비크림 이렇게 섞어줄 거예요. 요즘에 풀메할 때 이렇게 섞어 써주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거든요. 일단 땡이돌이 두 개인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컬러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두 개를 섞어서 써주고 있고요. 더 메인으로 쓰고 있는 이 제품이 다 독나가지고 근데 이게 또 면세로 사는 게 되게 싸가지고 아 여행 갈 일 없나? 해외여행 갈 때 사면 진짜 좋은데 그래서 파데를 한 7 정도 그리고 이 비비를 3 정도 덜어가지고 섞어 써주고 있어요. 지금 흔적이 보이시나요? 원래 이게 쿠션 퍼프로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퍼프로 바르지는 않고 보통 이렇게 섞어 써주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펌핑 한 번 해가지고 얘를 긁어서 덜어가지고 손등에서 섞어 써주고 있습니다. 보통 비비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아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얼른 더 유행을 해가지고 쿠션 형태가 아니라 그냥 튜브 타입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바이오콤 이 비비가 너무 파데들이랑 찰떡궁합이어가지고 평소에 봄, 여름, 가을에 좀 자주 쓰던 파데가 겨울에는 좀 건조하다. 약간 뜨는 것 같다 하시면 얘랑 섞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거 믹스 해가지고 얇게 한 두 번 정도씩 발라줄게요. 제가 오늘 밤 늦게까지 논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신년회를 갑니다. 근데 이 신년 모임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에뛰드 뷰티즌 출신인 거 아시나요? 뷰티즌 클럽이라고 지금도 서포터즈 모집을 하나?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에뛰드 하우스에서 하는 아 맞아 지금은 에뛰드인데 원래 에뛰드 하우스였잖아요. 에뛰드 집에서 하는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인 뷰티즌 클럽 출신인데 제가 제가 1기 출신이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는 모임은 저 빼고 다 2기인가? 3기인가? 그럴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집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가 모임 같은 거 불러주면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다 나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뷰티즌 모임 같은 그런 신년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아직 친해지지는 못한 그런 크리에이터분도 계세요. 굉장한 파워 아이로서 약간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워낙 친한 다른 크리에이터도 있어가지고 같이 놀면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아니 어제 연애 프로그램 나가는 사람 같이 얘기했네? 여러분 보이세요? 피부 표현! 원래도 제가 땡이돌 쓰면 진짜 피부 표현 만족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바이애콘 비비랑 같이 섞이면서 지속력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이 약간 건조해서 생기는 피부 각질? 이렇게 살짝 뜨는 것들을 좀 잠재워주는 느낌이어서 요즘에 이 조합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완전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애교살 라인 잡아놓고 이거는 또 늘 쓰는 컬러그램 애교살 라이너입니다. 이거 그냥 블렌딩 안 하고 바로 파우더 해줄게요. 이 파우더는 바이테리, 랑콤 땡이돌이랑 바이테리 파우더는 제가 계속 쓰는 아무리 색조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게 많이 바뀌어도 계속 쓰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파우더 입자가 진짜 너무 곱거든. 볼 쪽은 조금 남겨놓고 외곽 쪽이랑 쉐딩 처리할 부분들만 해줄게요. 이 파우더는 진짜 미네랄 같은 게 아닐까? 너무 입자가 고와서 에뛰드하우스 그림자 쉐딩 재창조 사진빨 이런 영상빨 잘 받게 조금 오늘 메이크업을 빡세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컨셉이 있어요. 오늘 어쩌다보니 뷰티집 모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드레스코드가 에뛰드스러운 룩입니다. 근데 또 에뛰드스러운 룩 저도 너무 자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그런 공주공주한 룩과 이런 메이크업이랑 이런 걸 즐겨하는데 그거 완전 전 자신 있죠. 저만 너무 진심으로 해갈까봐 살짝 걱정이긴 한데 오늘 저는 작정하고 에뛰드 공주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동년배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저희 때는 에뛰드하우스였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조금 더 젊.. 아니 젊은이 아니지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겐 에뛰드의 이미지가 어떨까요? 저희 때는 너무나도 에뛰드하우스였고 들어가면 어서오세요 공주님 이렇게 반겨주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화보나 이런 것들도 되게 힙하게 바뀌고 아예 에뛰드하우스 그런 이미지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10대나 20대 초반 분들한테 에뛰드의 이미지는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화장품들을 모으고 좋아하고 하게 된 계기가 이런 로드샵들이 되게 흥행했던 시기였어가지고 저에게는 에뛰드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뭐 투쿨포스쿨 토니모리 홀리카홀리카 이런 친구들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요즘엔 로드샵이랑 그런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는 메이크업 제품이라든지 신생 브랜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계가 사라지면서 확실히 예전이랑 달라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그리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 이 나이에 벌써 이러면 어떡하죠? 아직 젊은데 빨리 응답하라 시리즈 내달라고 애교살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쉐딩으로 잡아주고 아 근데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요즘 잘 바르고 있는 것도 살짝 발라주고 요즘 빼먹지 않고 하는 루틴이거든요. 또 제가 비포이프터를 보여드려야 했다 보니까 이렇게 발라놓고 일단은 립 메이크업부터 할게요. 립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좀 분배를 하겠습니다. 하트 퍼센트 도츠 온 무드 립 펜슬 크리미 핑크 이런 약간 쿨 핑크의 느낌이고요. 그래도 너무 쿨한 느낌은 아니어서 저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로 입술 라인을 좀 확장을 시켜놓고 음 이것만 바르면 진짜 홍 두께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립 펜슬도 살짝 외곽 쪽을 블렌딩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좀 어색한 것 같아. 한 이 정도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토니모리 토니모리 게디 틴트 글레이즈 밤 이거 핑크 슈가는 이제 쿨톤 컬러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핑크 살짝 쿨기가 섞인 핑크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 플럼핑 효과도 좋고 컬러감도 좋고 이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진짜 아워글래스 저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핑크 여기 입은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제 톤이랑 진짜 안 맞는 것 같기는 살짝 한 느낌? 음 근데 이쁘긴 진짜 예뻐. 이런 핑크 발색 진짜 예쁘죠? 일단 이렇게 하고 아이 메이크업이랑 다른 거 다 했을 때 조금 둥둥 뜨는 것 같다면 약간 웜기를 얹으려고요. 이제 속눈썹 영양제가 좀 말랐을 것 같으니까 아이 메이크업 할게요. 요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비치뮤즈 좀 핑크끼가 많이 섞여있는 이런 팔레트고요. 얘는 너무 쿨핑크기 때문에 요거 한 살짝의 요 코랄키 근데 일단 섀도우 컬러를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베이스 정도랄까요? 언더랑도 같이 맞춰서 해주고요. 얘가 조금 더 쿨핑크 얘가 조금 더 웜핑크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얘네 둘을 살짝씩 섞어서 쌍꺼풀 라인 중간 쪽으로 살짝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조금 해주고 약간 자주 빛깔 도는 색으로 가이드 조금 잡아 놓을게요. 풀고 촉촉한 느낌이 조금씩 들어가죠. 언더라인 쪽에 이렇게 눈 앞머리까지 살짝 연결시켜가지고 붉은 느낌 이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브러쉬는 에뛰드 라인 픽스 라이너 써줄게요. 아이라인을 오늘은 살짝 앙큰 폭스 느낌으로 눈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오랜만에 눈구리를 위로 뺍니다. 아이라인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려줬고요. 여기 제일 짙은 이 컬러로 이걸로 블렌딩 해줄게요. 오늘 좀 파티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 걸 연말에 올렸어야 했던 것 같은데? 오 오묘하니 예쁘다. 이거 컬러 그대로 눈 앞머리 쪽에도 살짝 해서 조금 튀어줄게요. 한 이 정도만 잔량으로 삼각존도 살짝 해주고 입술 컬러 너무 튀는데? 코랄피즈 드루아 코랄피즈는 제가 평소에 쓰던 이런 웜한 컬러고요. 약간 바비 핑크처럼 하고 싶었는데 바비는 안 되나 보다. 이 펄 때기가 엄청 부드럽고 반짝반짝하거든요. 이렇게 눈두덩이에다가 올려줘가지고 영롱함 한 스푼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거 이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애교살 라인에도 올려줄게요. 오 너무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핑크 펄이거든요. 핑크 화이트 펄? 제가 평소에 데일리 메이크업에는 잘 안 쓸 것 같은 컬러긴 하지만 오늘 핑크 메이크업하니까 진짜 영롱 보스인데? 뷰러 한번 해주고 지금 그냥 뷰러만 했거든요. 어때요? 확실히 젬소 효과 있죠? 완전 흰자 잘 보이도록 드러냈고 여기에다가 이제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 해가지고 뭉쳐줄 거거든요. 오늘 약간 컨셉이 공주님이라 했잖아요. 아주 약간 원형 공주님 메이크업을 착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링코 톡톡카라 속눈썹 붙여줄게요. 이 네 기둥씩 붙여줬고요. 기어있는 것들은 아이라인으로 후처리를 해줄게요. 이 속눈썹 완전 끝쪽은 안 붙여줬어요. 거기까지 붙이면 끝에가 너무 무거워질 것 같고 이미 제 속눈썹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마스카라 뮤드 스키니 마스카라 이 블랙 써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좀 뭉쳐주기. 제 속눈썹이 2층으로 나가지고 조금 힘드네요. 언더도 한번 찍어볼까요? 가운데 위주로만 브로우는 아나스타샤 베버리얼즈의 브로우 위즈 일단 눈썹처럼 해줄게요. 지금 피부가 약간 광나는 느낌 자체는 좋은데 이 불필요한 광을 없애주긴 할 거거든요. 그 전에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좀 오늘 빡세게 해가지고 여기 살짝 가루가 떨어져서 그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페리페라 무드핏 커버 쿠션 생기핏 1호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컬러 미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 피부톤에 조금 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요렇게 볼 앞광대 정돈해주면서 하이라이팅용으로 써주고 있어요. 확실히 톤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있죠.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 그 콧대도 살짝 하이라이팅을 주고 필리미리 이 886 브러쉬가 요렇게 약간 얇은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훌렁훌렁한 파우더 브러쉬인데 얘로 불필요한 광 없애주는 게 되게 좋아요. 파우더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유분기를 없애줍니다. 이마 쪽에도 한 번 더 쓸어주시고요. 앞머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블러셔 할 요 부분도 아주 살짝만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광 아주 잘 살아있죠. 아 배고파. 저녁에 돼지 파티 할 거 같아가지고 밥을 먹긴 좀 그렇고 마이노멀 밀크 헤이즐나 토코볼 요거 뜯어서 먹고 있어요. 당류가 2g밖에 안 돼가지고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블러셔 크리니크 멜론팝 발라줄 건데요. 그 전에 페리페라 맑게 묽은 슌샤니치크 아침잠 좋아해. 이게 약간 쿨핑크 만들어주는 베이스여서 이게 살짝 이렇게 깔아놓고 약간 도화지를 화사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볼 중앙 부분 위주로 블러셔 올려줄게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꽂힌 게 있거든요. 사실 약간 옛날에 틱톡에서 유행하던 거긴 한데 코에 여기 밑부분에 블러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꽂혔어요 요즘에. 뭔가 이쪽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데일리로 하고 다니긴 좀 그런데 이렇게 메이크업 촬영하거나 파티하거나 그럴 때는 느낌이 괜찮은 거 같아서 오늘도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쁜 거 같은데? 하이라이터도 약간 쿨한 걸 가져왔거든요. 롬앤 시스루 베일라이터 문키스드 베일. 이렇게 광이 아주 번질번질한 이런 광이 나는 거거든요. 필수로 해줘야 되는 이 코에 진주 박는 거. 눈 앞머리도 살짝 해주고 입술 한 쪽에도 올려줄게요. 오늘 좋아. 그림샷 쉐딩 이거 써서 입술 디자인 좀 해줘고요.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이제 머리 하고 좀 악세사리랑 이런 것도 하고 올게요. 아 저 앞머리 괜히 잘랐나봐요. 요즘에 앞머리 또 다시 바로 질려줘가지고 머리 스타일링 하고 오겠습니다. 짠! 오늘 살짝 아이돌 느낌으로 이렇게 반묶음도 하고 렌즈는 하파크리스틴의 슈가하이 브라운이거든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오묘한 이 눈동자 색깔을 바꿔줘가지고 오늘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딱 적당한 느낌? 여러분 어때요? 오랜만에 진짜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어떻게 저희 그 에뛰드스러운 느낌으로 베스트 드레서도 뽑기로 했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가서 사진도 열심히 찍고 재밌게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 어? 카카오티다. 누구지? 안녕하세요 공주님! 아니 무슨 캐리어를 끌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날씨 좋으면 여기 진짜 괜찮겠다. 우와 뷰 완전 괜찮다. 여행 왔어? 우와 여기다. 공주 날개랑 유튜브 가지고 왔어요. 알지 알지? 제가 드레서부터 도톰으로 보내주셨고 쏘 Thanksgiving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냥 다 성공했을 때 아니 왜 안 해요? live accepting 여기 안으로 가만한 거 여기 안으로 가만히고 콧팥을 밀려고 하다가 하하. 하하. 아시아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오 오 오 귀여워 오 저건 제가 샀는데요. 저거는 실용적인 선물이어서요. 넣어서 원격으로 해둔 분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스위치에 부탁하면 스위치도 되고 멀티템도 되고 다... 표정바랑해. 원래 이러보다는 게 생겼죠? 또 시계끝에서 이걸 받았어요. 그 상태입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 수전 한 번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입술도 얼룩덜룩하고 진짜 날것에 그대로인데 12시간 넘게 버틴 거거든요. 완전 지속이 짱짱. 특수도 안 부었어요.